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고 홀롤롤 댓글에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무나선포Link을 진짜 메일드립니다 구라가 아니라 진짜 입니다 황금bi 여러분ünkü 작가입 Grm 오늘은 이런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 모르는 집에 가서 한기줍쇼처럼 모르는 집에 가서 밥을 얻어 steak 으으아악 어서 지금 진짜 처음 보는 곳에서 제일 위에 있는 집으로 한 번 가님께 드리겠습니다 저... 밥 한 끼 먹으러 왔는데... 혼자 왔어? 네. 들어와. 들어가 있어. 촬영 중인데 괜찮으세요? 화장실은 절대 찍지 마쇼. 내가 지금 나가서 밭을 캐야 되니까... 화장실은... 찍지마. 밥 먹자.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맛있었어. 기다렸어. 닭불이 형님들이랑 촬영하러 왔습니다. 오오오. 정말 죄송합니다. 모르는 사람 집에는 뭘까요? 이렇게 인싸가 아니라서 모르는 집은 못 가서... 손님들의 힘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거의 모르는 사람이랑 똑같은게... 오늘 처음 봤어요. 하나도 없을 수도 않고... 몰라요 사실 잘... 오늘 그냥... 밥 주신대서 왔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동방을 하고 있는... 말하자마자. 안녕하세요. 오늘 재료 별거 없어요. 오늘 재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돼요. 일단은... 계란. 거의 못 닭갈비님의 아들이죠. 계란. 계란. 그래서 좀 맛있는 걸! 이제 합시다! 아 그렇지 그렇지 잘해야죠 오! 체낭! 하나 새끼! 아! 아! 굿!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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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히! 아! 너무 많은 걸 알아보었어 가! 가게야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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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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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이야! 아! 마음대로 먹어! 진짜로 마음대로 먹어! 아쉬웠다! 아! 맛있을 수밖에! 계란을 몇 개 때려 넣어줘! 진짜 맛있네! 아! 손을 떨어뜨려! 아! 버릇 나빠지! 아! 아! 근데 합격 정도는 괜찮잖아요! 쟤는 사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 약간 그 닭갈비로 태어나기 전에 그 계란 갈비였을 때가 생각나요? 네! 아! 그쵸! 진짜 맛있어요! 오! 약간 어때요? 맛을 약간 표현한다면? 달걀 갈비 그 자체! 달걀 갈비 그 자체! 오! 식감 어때? 식감? 달걀 갈비 그 자체! 네? 표현할 수 없어요! 근데 맛있어요! 표현할 수 없지만 맛있는 미궁의 음식 아! 먹으면서 원래 이렇게 항상 웃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 이건 미친 짓이야! 나는 여기서 나가겠어! 자! 리필 리필! 아! 역시! 역시! 무한리필 유튜브는 달라! 와! 야! 역시! 잘 드시네! 오케이! 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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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지우 씨! 따님! 아니! 왜! 아! 괴낭해! 오케이? 오케이! 맘에다! 봄이 오든 날은 벚꽃이 피도치듯 네 내가 어디가든 어떤걸 먹든 말든 이거 먹어봤어요? 그럼 먹어봤지 먹어보고 나한테 주는거야? 나만 죽을 순 없지